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이 공개되면서 간결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이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글씨를 적고 사진 정도만 찍을 수 있었던 S펜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 10 실물을 함께 보면서 제품 리뷰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에 조은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이 나왔다고 뉴스만 제가 전해드렸지 진짜로 본 적은 없는데 그 기기를 갖고 오셨다면서요?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것은 노트 10 플러스 기기입니다. 일단 기존 기기보다 확실히 좀 더 깔끔해진 디자인을 볼 수 있거든요.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기존에 제가 쓰고 있던 노트 8 모델과 비교를 하자면 크기 자체는 좀 비슷한 편이에요. 오른쪽 게? 노트 8, 노트 10입니다. 크기 자체는 비슷한데 화면을 좀 살짝 켜보면 지금 화면이 좀 정확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상단에 지금 상단에 보시면은 베젤 부분이 확실히 좀 더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단 제품에 베젤이 되게 뚜렷하게 있는데 여기 새로 나온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베젤이 거의 없는 테들과 거의 없이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있는 노트 10과, 새로 나온 노트 10과 그리고 노트 8, 노트 9을 비교하면서 영상을 찍어놨는데 그걸 같이 보시면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기존의 노트 8, 노트 9 그리고 노트 10 순서입니다. 일단 베젤 자체가 줄어들면서 훨씬 화면이 커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전면에 화면 카메라 상단이 우측에서 가운데로 바뀌면서 좀 더 더 셀카를 찍을 때 왜곡되는 현상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뒷면도 똑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뒷면도 정가운데 카메라가 위치해 있다가 지금은 왼쪽 상단에 세로로 배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적으로 크게 외견적으로 많이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모델 자체도 두 가지로 출시됐잖아요. 이 둘 간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노트 시리즈는 단종으로 하나만 나왔었었는데 처음으로 노트 10과 노트 10 플러스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노트 시리즈와 거의 비슷한 크기를 보여주는데요. 노트 10은 이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그리고 또 기능 같은 것도 조금 다른데요. 제가 좀 표로 정리를 했거든요. 표를 좀 보시자면요. 일단 액정에 있어서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풀 HD 화면이고요. 그리고 노트 10 플러스는 쿼드 H로 좀 더 화질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노트 10이 작고 무게도 30g 정도 조금 더 가볍습니다. 아무래도 노트가 좀 더 무겁고 크다는 그런 불편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런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용량 같은 면에서도 노트 10은 256GB 하나로 나왔지만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56GB와 512GB 두 가지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과 노트 10 플러스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 담당 PD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잠금이 걸려 있어서 안에서 뭔가를 못하나 봅니다. 잠금 좀 풀어주시고 저희가 카메라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담당 PD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거든요. 지금 미러링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거 좀 설명을 추가로 해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노트 10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카메라거든요. 지금 화면 하단에 카메라 앱을 좀 켜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앱을 켜면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의 메뉴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이 전문가 못지않게 카메라를 찍을 수가 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동영상을 찍을 수 있다. 진짜 미안한데 혹시 이거 카메라 방향을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셀카 기능으로? 셀카 기능으로요? 네. 지금 저희 카메라가 지금 보이고 있죠. 스튜디오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이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S10에도 탑재가 되어 있는 기능인데 이렇게 찍을 경우에 보통 사진을 찍을 때 배경은 흐릿하게 찍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피사체는 또렷하게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또렷하게 찍을 수 있는 대상이 애매해서 이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피사체 하나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정해져 있어야 좀 더 분명하게 보일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리니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영롱 앵커님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방금 셀카 버전이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동영상을 찍었을 때 지금 화면이 좀 더 뿌옇게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는 좀 아웃포커싱이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보통 사진을 찍을 때만 적용이 되었다면 이제는 동영상을 찍을 때도 이런 기능들이 적용이 된다. 자 지금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더 더 뿌옇게 보일 수 있는. 이걸 동영상 찍을 때도 움직일 때도 전혀 문제 없이 배경이 뿌옇게 처리되는 이런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웃포커싱 기능은 저희가 봤는데 조은아 기자가 각도는 잘 못 잡는군요. 네 제가 지금. 3등신으로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 기능은 이 화면 통해서는 자세히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는 아웃포커싱이 된 게 확실히 보이고 동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피사체는 초점이 계속 맞고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다른 기능도 있습니까? 또 다른 기능으로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제 제가 리포트에 전달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3D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들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출시 전 제품이기 때문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데프스 비전 카메라라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최근 노트탱이 나오면서 이거는 지금 펜 관련 영상인 것 같고요. 네 일단 설명을 다시 하자면요. 데프스 비전 카메라가 이 뒷 화면에 있는 세로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상단 부분에 있는 여기는 플래시고 그 날에 있는 게 데프스 비전 카메라라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 S10 모델에서는 키를 잰다거나 사물의 크기를 잰다거나 하는 간편 측정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스캔을 한 다음에 그걸 캐릭터화를 만들고 그리고 그 캐릭터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재미있는 영상들을 찍어낼 수 있는 심지어는 그 캐릭터가 사람을 갖다가 대면은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서 춤을 추기도 하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R 두드리라는 거는 바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찍을 때 이쪽을 제가 쫓아와야 했군요. 동영상을 찍을 때 상단에 이걸 누르면요. 지금 지금 보시면 제 얼굴을 잡혀있네요. 얼굴이 잡혀있잖아요. 좀 더 얼굴이 잡혔을 때 여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가까이 가져내면 점점 똑같이 동영상이잖아요. 이렇게 틀어도 그대로 얼굴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이런 것들이 보통은 카메라 앱, 사진 앱들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수작업을 해서 따로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바로 기본 앱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것도 좀 더 기시 같은 것도 바로 적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방송에서 카메라를 타기도 하고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이런 리뷰 같은 경우에는 녹화물로 저희가 편집도 하고 좀 예쁘게 그림을 잡은 다음에 하면 더 좋으시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좀 기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생방을 통해서 보여드리다 보니 약간의 좀 어설픈감도 있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기능을 지원한다. 실제로 좀 되더라. 라는 부분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S펜 기능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글씨 정도 쓰고 버튼 하나 누르면 그때 셔터 눌리고 뭐 그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면서요. 네. 이것도 또 같이 화면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S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연동성을 좀 더 강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문서 작업 같은 것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글씨를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노트를 작성할 때 글씨를 쓰면 아, 노트 고양이 네. 뭐라도 말씀해 주시면서 써주시죠? 네. 노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죄송해요. 노트로 이동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n, t, n이라고 손글씨를 쓸 경우 이걸 텍스트로 변환을 바로 할 수 있어요. 보이십니까? 기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게 되네요. 손글씨로만 되면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변환을 하면은 바로 텍스트화가 돼서 이걸 이대로 좀 더 많은 글씨를 썼을 경우에 좀 더 편리하게 변환해서 쓸 수 있고 뭐 이걸 저장한 다음에 나중에 공유를 상단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이미지 파일이라든가 pdf 파일이라든가 텍스트 파일로만 저장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통해서 바로 공유까지 가능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좀 더 다양한 문서 작업이 가능해지는 편리해질 수 있는 것들을 이번에 기능을 많이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했다는 부분이 이거였군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일반 직장인들도 이 부분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S펜의 개발 키트를 개발자 애들에게 공개를 한다고 해요. 지금은 이렇게 문서 작업이라든가 사진을 찍을 때 쓴다거나 이 정도의 활용성이었다면 일반 앱이나 게임에서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해리포터 게임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마치 지팡이처럼 쓴다면 좀 더 작년에 예전의 포켓몬고 게임 못지않은 또 다른 인기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도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노트10 S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싶은 게 더 있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가 갤럭시 노트10을 급하게 공수해와서 스튜디오에서 직접 생방으로 전해드리는 결과물은 된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리포트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맛보기로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